이 시큐닉 넘버는 지금 트랜스 미디어 21시에서 왔습니다. 10주년 축하 행사에 와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여기가 놀이공원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거에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를 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도 같이 눈으로 즐기면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탭활동을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바퀴드 앞에서 하는 탭모데도 처음이고 또 한 번도 보여준적 없는 슬램모델을 이번에 준비했기 때문에 두가지 포인트가 엄청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인도네시아에 계신 댄서분들과 저희 갓제품 무대를 함께 꾸며봤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토끼 맞서야 토끼 불통 때 나가주가줘야 돼요 빨리 나가주자 네 그리고 라키에게 슬음과 탭해요 공개를 이제 최초로 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또 음업도 살짝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약간 들어볼 생각에 너무 너무 설레고 안녕하십쇼 안녕하십쇼 안녕하세요 압수센터 인도네시아 세번호법 완전 잘했어요 딱 힘들 최고 저도 아직 사실 잘 모르는데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니까 최고예요 야 진짜 역시 응원법은 라키가 최고야 진짜 이니어, 음악, 무대 진짜 다 뚫고 라키 응원은 진짜 최고예요 언니 이리 와봐 오케이 언니 여기서 눈 감고 이거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추거든요? 저한테 얘기할래요? 한국 가서 커피랑 빵이랑 빵이랑 밥도 맞출 수 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아 단산수다 자, 다음 맞아? 비밀이에요 이거 콜라인가? 세 번째는 네 그래 이거 많이 안 먹었어 아니 많이 안 먹었어 그래 자도 안 먹었어 어쨌든 언니는 저한테 한국 가서 네 네 네 그래 근데 언니 한국 가면 현금 써요? 현금이래요 이 시대에 현금을 산다고? 이 시대에 현금을 산다고? 그럼 못 써요 한국에서 카드 써야지 어 어플 있잖아 어 어플리케이션 카드 있어 네 네 베리 월드 액세스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만 트래블 노리스만 키면은 바로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월드 액세스 아 진짜 월드 액세스네 그래서 이거만 누르면 자 숙세스 리포트 트래블 노리스 나도 써야겠는데 써야지 써야지 예어욱세스 카메라 왜 이렇게 움직이세요? 카메라가 상당히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슬라임을 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녹음을 했을 때부터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무도 처음 보시는 거고 응원법은 없지만 우리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샤샤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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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번에 샤샤샤샤 컬러는 하나 확 이 밤은 워 멋대로 워 네이번에 샤샤샤 그것이 핫쫓 흔들어 멋대로 워 Here we go We go We go Here we go We go We go 이 밤도 멋대로 워 나는 나는 노래 원하는 그 터링 그 터링 그 터링 그 터링 접시 헤어 엎 I know you've got the blade 감사합니다. Secret Number yang sudah hadir dan turut pemberiahkan acara Hi! Media! Bye! 다 끝났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오늘 또 그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했던 느낌은 다 났는데 올해 연말도 이렇게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슬램을 선고 들었는데 진짜 떨렸었나 슬램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팬들이 뭔가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이 안무가 너무 신기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다 이러고 있어 이게 오늘 최초 공개거든요 맞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귀여웠어 너무 추운데? 커피 먹고 싶어요 빵 빵 까지? 응 그럼 먹으면 좋지 근데 언니 짱을 뒀잖아요 내기 내기 어떤 내기? 인도네시아에선 4개인데 졌잖아요 근데 사줘야죠 빨리 갑시다 사줘야죠 사줘야지 그럼 사줘야지 5% 5% 5% 2% 5% 4% 5% 5% 자, 올라, 올라. 멤버들! 언니가 샀어! 대박! 내가 샀어! 지갑 열어! 지갑 열어! 잘 부탁했어, 고마워!